철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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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오늘 저희 어디가요? 아들 우리 오늘 재밌는 데 갈 거야 아빠 사무실에 갈거야 아빠 사무실 아빠 사무실에는 왜가는 거예요? 아빠 사무실에서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아들 아빠랑 오늘 사무실 가서 우리 재밌는 놀이 하자 아싸비요 아빠랑 논다 아빠 아빠 작업 시민트 이런 게 있었어요? 와 무서워라 근데 저 사람은 뭐예요? 아들아 우리 재밌는 놀이 할 거잖아 아빠 따라해봐 알았지? 네 근데 저 사람 무서우면 떨고 있어요 아들아 저 사람은 지금 아빠랑 놀러 온 거야 아빠 친구야 그러니까 아빠를 잘 보고 나중에 따라야 된다 알았지? 알았어요 아빠 살려 죽여라 살려 죽여라 아빠 사람이 죽었어요 아들아 사람은 원래 죽이는 거야 이렇게 죽이면 된단다 아들아 알았지 아들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3년간 이상하게 무섭지가 않아요 재밌어요 그래 아들아 너도 아빠처럼 사이코패스인 거야 아들아 너도 할 수 있단다 알았지? 네 저도 나중에 커서 아빠처럼 될 거예요 인간의 고기를 먹으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어느덧 3년 나는 현재 아버지가 하고 있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그 일도 똑같이 하는 중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바로 마인고에 놀러온 시민들에게 빈 지도를 파는 일이다 나는 그 지도를 팔면서 마음에 드는 시민이 있으면 꼭 그 시민을 찾아가 죽인다 나는 정말 이 일이 행복하다 나에게 이 일보다 어떠한 행복은 없던 것 같아 이 일을 하면 아버지와의 따뜻한 기억이 아직도 머리에서 떠오른다 이제부터 지노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이다 아 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꽁 빈 지도를 달라고 빈 지도 마인고 마을이 놀라는데 지도가 없어서 모르겠다고 아 네 알겠습니다 손님 기다리세요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전해석으로 오늘 나의 저녁 반찬을 하겠다 자 많이 기다리셨죠 손님 빨리 달라고 저기 있습니다 마인고 지도고요 이거 잘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수고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아침에 오셨던 손님이죠 꽁 그런데 꽁 여기 맨 일이 있나 꽁 아 저는 지금 배가 고파서 잠시 편의점에 왔어요 어 근데 관광객분은 여기 왜 오신 거예요 어 나도 마침까지다 꽁 배가 너무 고파서 편의점이었는데 내가 먹을 게 없다 꽁 여기 맛집이 있냐 꽁 아 맛집이요 저를 저랑 같이 그러면 밥 드실래요 제가 맛집을 잘 아는데 어 꽁 사실 있냐 꽁 어 그러면 좀 소개 좀 해달라는 꽁 부탁한다 꽁 아 저 따라오세요 제가 맛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이게 딱 꽁 그러면은 가잖아 꽁 따라오세요 오늘 저녁이다 하하 에헤 에헤 거기 거기로 나갈 수 없어요 죽고 싶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죽기 싫으시면은 저기요 발버둥 쳐봤자 올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은 죽으세요 아 그러지 말라고 무섭다고 미안하지만 당신은 나의 저녁이야 잘가 하하하하 오늘 저녁 또 믹서기로 갈아서 맛있게 먹어야지 하하하하 아무도 본 사람 없겠지 빨리 가서 믹서기 갈아야겠다 하하하하 누가 이런 곳에 지하실이 있다고 믿겠어 어 불 켜져 있구만 그러면은 한번 오늘도 인간고기를 즐겨볼까 하하하하 하하 인간고기다 아까 잡아온 놈을 갈아볼까 맞아 하하하하 야아 인간고기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돈도 좀 있구만 이 고기를 먹을 때는 가장 행복하지 하하하하 오늘 저녁 만찬도 정말 꿀맛이겠어 하하하하 왜 자꾸 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자꾸 왜 벌어지는 거지 자꾸 관광객들이 사라진다는 제보가 들어온다 왜 이러지 하하 일단 밖에 나가서 조사를 해봐야겠어 아 오늘 손님이 없나 하하 관광객들을 먹어야되는데 하하하하 어? 저기 혹시 여기 관광객들이 자꾸 사라진다고 그러는데 그 소식 들은 적 없습니까? 뭐 뭐지 왜 경찰이 왔지? 아니 저는 모르겠어요 어 경찰씨 여기 왜 오신 거예요? 네 조사있게 서가지고 혹시 이런 사람 못 보셨나요? 헉? 어 어 저 저 저 저는 몰라요 근데 왜 떨고 계시죠? 아 제가 좀 그 말을 잘 못해요 못해서 그래요 아니 저 장사해야돼요 빨리 가세요 일단은 그 뭐냐 조사있게 있으니까 경찰서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장사해야되는데 무슨 소리 하세요 아니 장사를 접으시고 일단 경찰서로 따라오세요 아니 뭔 소리 하시는거야 빨리 가 아니 종이에 경찰봉 아니에요 그거? 네 빨리 따라오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아 씨 잡히는거 아니겠지? 걸리면 안되는데 아 네 알겠습니다 갑시다 아니 무슨 조사할게 있어서 경찰을 부르셨으 부르세요 어 그쪽에 손님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그쪽에 지도를 많이 사가지 않습니까? 어 그렇죠 저희 집이 옛날부터 손님들 마인고 손님이 오시면 지도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어요 저도 물려받은거구요 아 그렇군요 뭐 대충 그쪽에서 손님이 많이 가니까 사람을 본적 없냐 뭐 이런거 물어보려고 조사하는거구요 지금 이 조사가 끝나면은 집으로 가셔도 되니까 걱정마시고 네 그러시면 됩니다 빨리 가야죠 저 그래도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지도를 제가 많이 팔아야지 어 엄마 어머니를 지킬 수 있을거 있거든요 아버지가 없어가지고요 아 그렇군요 잠깐만요 근데 뭐 10년 전에 그 범인이랑 좀 많이 비슷한거 같긴 하지만 그 뭐 어 그에 좀 기붓하시겠죠 아니 저희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가셔도 됩니다 끝났습니다 조사가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저 새끼를 죽여버릴거야 날 죽일거다 내가 경찰자식 우리 아버지를 알고 있어 꼭 죽여버리겠어 경찰자식 이런 시간에 어디를 가는거지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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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 이쪽에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이 CCTV도 없으니까 죽일 수 있겟 언제부터 왔어? 언제부터 따라온거야? 아까부터 너를 듣다라오고 있었다 이 자식 기절해! 아따 경찰자식도 오늘 저녁을 마시는 경찰국에 있고 어 주민도 잡았을까 한번 해볼까 야 야 일어나 여기 어디지? 넌 나의 밥이 될 곳이야 여기가 알았어? 여기 어디야? 지켜보고 있어? 잘 봐 내가 사람을 어떻게 죽이는지 아까 잡아온 주민을 잡는걸 보여줄게 이렇게 돌아가는거야 봤지? 어? 어? 난 내 총이 있었지 뭐야? 뭐야 너? 총이 있었냐? 안 돼 마지막 한 발 남았다 어?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엉 으아 하아 이런 끔찍한 상황이 이런 지하실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니 쓰읍 아 이상찬 뭐지? 아이 사람 고기가 이렇게 많잖아 한번 먹어볼까? 아니 이 맛은 황성적이야 아까 그 범인도 갈아가지고 먹어야 겠어 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비야비 맛있어 맛있어 내가 이제 너의 딜을 이어서 이 사람 고기를 방금 먹어 줄게 하하하하하하 자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너먼 바로 제너먼 승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인간 아 주민이 믹서기 모드로 에 한번 경찰과 범인의 한판 승부를 해봤는데 에 마지막에 결국 될 경찰도 인간의 고기의 맛을 깃들여서 저와의 새로운 범행이 됐죠 그쵸? 하하튼 이렇게 해서 오늘 예 또 모드스토리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승찬이 채널도 좋아요 구독 댓글 족구대 한번씩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하튼 이렇게 해서 스토리모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뼈 Koch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